한돈 자조금 한돈의 우수한 한돈을 부위, 용도별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돈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유, 가공, 유통의 모든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생산됩니다. 우리 땅에서 정성껏 키워 관리하는 사육단계 안전하고 위생적인 검사가 진행되는 가공단계 산소포장으로 신선함을 간직한 채 집 앞까지 배송되는 유통단계 이렇게 깐깐한 과정을 통해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는 한돈 믿고 먹을 수 있겠죠? 한돈볼은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통해 이러한 한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꼼꼼하게 둘러보고 구매 클릭 어때요? 쉽죠? 돼지고기 구입은 한돈 모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